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최근 경북 포항 지진 등으로 인해 전국이 지진에 노출이 돼 있는데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진 환경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수백 년 주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26일 전라북도 지진 환경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진 환경 조사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지 않으나 역사 기록과 문원 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수백 년 주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도에 비하면 전라도가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백 년 주기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대적인 안정도를 볼 쪽에는 서해안권에 우선적으로 좀 더 이런 지진 제해 시설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된다. 또한 전북 서북권의 지반 지지력이 동북권보다 작으며 약 15미터 이상의 깊은 연약층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북권이 동북권보다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지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가 정밀 조사를 비롯해 지진 대응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안전대책점검회의를 열고 복합건축물 안전점검 및 소방대응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규 경남도소방본부장은 도내 18개 소방서가 복합건축물에 대해 우선 점검하고 피난, 방화시설 등 관리상태에 대한 불시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합건축물 안전관리자 특별교육과 법령화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경남도에는 8,865개소의 복합건축물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초융합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위해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래추진단은 전국 최초로 대구시가 발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미래산업융합컨퍼런스를 엑스코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기업 간 상호윈윈할 수 있는 융합과제를 발굴해 3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미래추진단은 32개의 미래산업육성과제를 발굴해 대선 공약에 의료, 자동차 분야 4건 등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은 지역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발굴, 지원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2일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긴급점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남구 효천지구 중흥 S클래스 아파트 공사 현장을 현장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크레인 점검기관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시하고 추가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점검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사업비 73억 원을 들여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은 수려한 자연근광이 잘 보존된 섬진강 상류지역 장군목 일대를 대규모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단방객 유치에 나섭니다. 순창군은 총 사업비 73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동계면 어치리 814번지 1원의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장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신비한 요강마이 탐방길, 섬진강 습지 보건및 에코로드, 장군목 어류 생태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군목 생태관광 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야생화 단지라든지 생태로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은 올해 총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동계면 어치리 814번지 요강바위 주변을 정비하는 탐방길 조성, 안내 표지판 정비, 포토웨과 연계한 생태관찰로 정비 등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구암종 주변 생태자원 관찰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내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군목기 262-55번지에 체낭연 돌계단, 증검다리, 생태자원 관찰로, 포트존, 나룻배 체험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군목 생태 쉼터 조성도 6억 원을 들여 적선명 석산리 93번지에 섬진강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우두막 쉼터 10개소를 조성해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창품이 수선화돼 수질정화 식물을 식재한 섬진강 생태로드, 섬진강 상류 어죽자원을 관찰할 수 있는 장군목 어류 생태관, 장군목 기암기석의 지질학적 가치를 부각시켜줄 수석 생태관, 생태습지 복원, 환경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KLN 홍재입니다. 경기도 내 병의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국제의료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외국인 환자가 5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각 병원, 의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5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경기도가 국제의료사업을 시작한 2009년에 비해 7년 새 5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사드 논란 와중에도 중국인 환자는 2만 2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 수입도 1,139억 원으로 16배나 늘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와 성형외과, 피부과 순이었고 갈수록 중증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경기도가 통역과 교통지원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지방정부, 병의원과 다양한 보건의료 협약을 맺은 것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입니다. 전주 효천지구에 도로가 개통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체가 심각합니다. 중인리 방면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삼천동 농수산시장에서 전북도 교육정합 숙고개로를 연결하는 효천지구 서측도로가 개통돼 정읍 김제 방면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줄어들 거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18일 폭 35m 길이 1.23km의 효천지구 서측대로를 조기 개통하면서 삼천동 농수산시장 사거리가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삼천동 농수산시장 사거리는 평화동에서 효천지구 방면이 편도 3차선인데 비해 중인리 방면 도로는 편도 1차선에 불과해 도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바람에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 신호등의 경우 직진 후 좌회전 형식이어서 중인리 방면 좌회전 차량들이 400m에서 500m 이상 길게 늘어져 3, 4번의 신호를 받아야 겨우 통과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직진 차선의 차량들이 좌회전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기 일수여서 사고 위험은 물론 정체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도로 구조와 좌회전 차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신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좁은데 못하면 우리는 시각하고 넓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의 경찰 관계자는 교통정체가 지속된다면 향후 신호 체계 조정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전주시의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회관은 취업지원센터의 건물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8만 명을 상회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의 협소한 노인회관을 확대,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순정 시의원은 제34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노인회관은 취업지원센터 건물의 일부를 쓰고 있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도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노인 지원 사업의 허브 역할에 맞도록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전이나 신축에 대해 계획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전주시의회 강동아 의원이 전북경제의 도약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기원 전주의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었죠. 하지만 핵심기관이 무주태권도원 이전을 외면하면서 태권도 성지가 서울과 무주로 양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최근 열린 전주시의회에서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태권도 핵심기관인 국기원을 전주로 이전시켜 전북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기능성 한천올리고당 제조에 성공해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한천올리고당은 일반적인 올리고당과는 달리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로부터 추출되는 한천에서 얻어지는 당이며 최근 항비만, 항당뇨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제조기술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저온활성효소로 한천을 분해해서 천연올리고당을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한천올리고당은 비브리오 폐혈증을 억제하고 피부세포 재생 효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상주시 모서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김홍진 주무관이 제설작업을 위한 아이디어 장비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주무관은 평소 비싼 청소차량 부착형 제설기로 제설작업을 했으나 170만원 상당을 자부담에서 본인의 차량에 염수 살포기를 설계, 제작해 탑재했는데요. 염수 살포기가 탑재된 트럭은 눈이 쌓이는 동시에 출동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교통 및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제설용 트럭을 슈퍼그레이 트럭으로 부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이 있다는 점에서 무척 든든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K렌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